10조 표시 기준이죠. 역시 기준 정하는 것은 식약처장이 계속 나오죠. 주어 식약처장 주어니까 바로 식약처장은 국민보건을 위해서 필요하면 다음 각호의 표시에 관해서 기준 정하는 거죠. 식품이나 식품청과물 2장에서 보고 왔죠. 3장에서 기구용기포장 보고 왔죠. 거기에 각종 표시들이 붙게 되는 것이다. 그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럼 2항. 1항에 따라 표시 기준에 정해진 식품은 기준에 맞는 표시가 없으면 판매 등이 금지가 되겠죠. 2항도 읽어보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거기에 뭐가 표시가 포함이 돼야 되느냐. 이건 이제 3항과 4항이 이제 서로 비교되는 포인트가 있죠. 그래서 1호니까 1항 1호니까 우리가 가서 보니까 식품이나 식품청과물이죠. 그러니까 1항과 2항이죠. 1항과 2항 같으면 1항의 1호니까 식품이죠. 식품과 식품과 그 다음에 식품 등입니다. 식품청과물이라고 합시다. 그리고 기구용기포장이죠. 기구용기포장이죠. 기구, 앞으로는 기구 등, 식품 등 하면 식품과 식품청과물, 입에 들어가는 거 기구용기포장이죠. 기구용기포장인데 용기포장인데 포장인데 여기 어떤 게 이제 기본적으로 표시되어야 되냐. 이게 됐거든요. 식품은 먹는 거니까 딴 건 뭐라도 재료가 뭔지가 표시가 되겠죠. 원재료가 표시가 되어야 되겠죠. 이게 1항, 1호 식품 중에서는 제일 중요하죠. 그것을 밑에 보니까 제품명, 제품명이 그러니까 우리가 빵 한 봉지 사면 빵 봉지의 표장지에 보면 이렇게 딱 각종 표시가 있죠. 또 먹는 건 영양표시까지 좀 더 구체적으로 나오는데 누가 만들고 식품명, 제조명이죠. 제품명. 그리고 뭐가 들었는지 내용량 그리고 그 다음에 원재료가 필요하죠. 원재료명이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원재료명이죠. 그건 살짝 진행했죠. 먹는 식품은 원재료명이 꼭 들어가야 되겠죠. 그리고 영업소나 영업소 명칭이나 소재지는 같이 보시면 되고요. 두 번째 보니까 소비자 안전을 위한 주의사항이죠. 세 번째 보니까 이건 또 밑줄 제조연월일, 유통기한 그리고 품질유지기한이죠. 먹는 거니까 유통기한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들이 들어가는 것이겠죠. 그리고 그러니까 그러면 유통기한을 판단하면 뭐가 언제 만들어졌는지 제조연월일이 기본으로 되겠죠. 그래서 그게 되겠죠. 그래서 식품에서는 원재료 그리고 제조일이죠. 제조연월일. 그리고 제조연월일과 한 세트로 먹는 게 왜 하느냐. 유통기간이나 유통기한이죠. 유통기한이라든지 아니면 품질유지기한. 이것도 한 패턴으로 한 패키지로 먹고 쓰는 거죠. 품질유지기한 이런 것들이 표시가 되어야 되겠죠. 그게 되겠고요. 그리고 네 번째 기타 등등이죠. 오인 혼동 방지를 위한 것인데 이거는 참고죠. 반면 사항에 보니까 사항은 1항 2호죠. 2호는 기구용기 포장이죠. 기구용기 포장은 원재료라는 표현 대신에 재질이죠. 재질. 그러니까 이것은 가장 비교된 게 재질이죠. 재질이 표시가 된다. 재질 표시가 됐고요. 영업소 명칭 및 소재질. 그리고 2호 3호는 보니까 위에 있는 식품, 식품청과물하고 공통된 거죠. 소비자가 주의해야 될 소비자 안정 관련되는 것. 그리고 오인 혼동을 방지하기 위해서 기타 등등 이렇게 되겠죠. 그럼 이제 나오면 사망과 사항을 비교하면 식품, 그러니까 사망 앞에는 식품 이렇게 멘트를 남겨주고 식품 또는 식품청과물이죠. 그리고 사항 그 네모 앞에는 기구용기 포장이죠. 그럼 그중에서 출제하는 사람이 비교하고 싶은 것은 원재료냐 재질이냐. 그리고 나머지 소비자 오인이라든지 소비자 안전을 관련되는 사안, 그 다음에 오인 혼동을 방지하는 사안은 공통적인 것이니까. 그럼 우리가 특별히 기억할 것은 원재료, 재질을 그리고 식품 같은 경우에는 이게 뭐야. 제조, 연월일, 유통기한, 품질, 유지기한. 이걸 특별히 잘 기억해서 보시면 되겠다. 그래서 비교되는 포인트가 있는 거죠. 그걸 잘 보시면 되겠고요. 일단 그렇게 정리를 해서 봐주시면 되겠고요.